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왜 자꾸 끊임없이 그지같은 지팔직군과 그런 시공창이 생기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체는 좀 짧은데 댓글이 되게 재미가 있고 또 그 뒤에 본사연이라고 하죠 실전과 연결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여러분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그지같은 똥차만 쳤고 있는 걸까요 어? 왜긴 왜야? 니가 폐차장이니까 그렇지 야 새차가 거기 기 들어가는 거 봤냐? 원제 좋은 남자를 놓치는 애들의 특징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막 설치다가 결국에는 좋은 남자를 놓치는 그런 등신들의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얘들은요 늘 자기만 바라봐주고 언제나 또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해대지만 이게 그냥 말만 그럴 뿐이지 막상 그런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인해 생긴 그 신뢰감을 자기는 권태감이라 느끼고 쉽게 질려하는 거야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건 그만큼 그 남자가 자기한테 엄청난 노력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이건데 그거를 지가 그저 잘나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딴 망상을 처하는 거죠 게다가 어? 뭐 또 짓불도 없으면서 남자한테 갑질하고 혼자 키세 등등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다 결국 지친 남자가 먼저 이별을 구하면 좋은 남자 놓쳤다고 나중에 혼자 처 울고불고 후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점은 말이죠 이런 애들이 또 어차피 떠날 쓰레기 똥차들한테는 더럽게 매달리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 자기는 사랑하는데 얘는 왜 나를 안 사랑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럼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도 필요하며 쓰고 정성을 쏟아요 이게 정말 개 멍청하고 또 바보 같은 코미디인 게 얘들은 말이지 그 안달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헤어지고 나서도 지들이 더 매달리고 못 잊고 이랄지야 일생일대 진짜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한테는 권태감을 느끼고 지가 잘하든 못하든 언젠가 떠날 그런 사람한테는 감정난비 오지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뭐야?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똥차만 계속 쳐 꼬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이런 소리 해대는데 내 분명히 이야기해 이거는 운이 나쁘고 운명이 안 좋고 팔자 같은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본인 자체가 폐차장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똥차만 기어 들어오는 거지 아니 멀쩡한 새 차가 폐차장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100% 본인 문제예요 성격이 완전 이기적이라 지밖에 모르거나 또 더러워서 사나워서 멀쩡한 차도 똥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비한 재주가 있죠 그게 아니면 그냥 차이고 난 후 이제 두 번 다시는 똥차 안 타야지 하면서도 막상 지앞으로 찾아온 벤츠는 휙 보내고 똥차만 일부러 골라서 타 댓글 1번 와 이거 뭐냐? 읽는 내내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래 나란 년 천하 제일 등신 같은 년이야 2번 나는 만나는 남자들마다 내가 막대하고 랄지를 떨어도 다 들어주고 고분고분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야 넌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네 노예로 만드는 거냐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절대 못 만날 것 같다면서 근데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댓글 그거는요 님이 레벨 낮은 남자만 만나서 그런 겁니다 나도 한동안 어? 뭐야? 나는 뭐 마성의 여자인가? 이러면서 님 같은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외모, 직업, 집안 중에 진짜 하나라도 나보다 상위 레벨이다 그럼 그 꼬라지 절대 안 봐줘요 바로 대갈통 깨지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준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나 자신의 가치도 동시에 똑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만하지 않고 존중심, 존중감을 갖춰야만이 정말로 건전한 관계라고 봐요 나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무조건 우쭈쭈 받았던 시즌보다 훨씬 더 좋다고 댓글 아니야 님이랑 저랑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만나면서 그러는 거지 어머 상위레벨이래 뭐야? 미친 자랑이다 야 똥차들 막 뿌리고 대접 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 뭐 똥차의 정령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어이구 냄새 3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가끔 궁금하다고 그냥 생각이 났다며 뭐해? 이러면서 연락해대는데 어이구 미친 것들 내가 아직도 호구짓 해줄 거라고 기대 잔뜩 하고 있는 게 딱 보여 4번 끌 끌 끌 그래 맞아 예전에 내가 딱 저랬지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남자를 만났던 건 아니지만 맨날 우쭈쭈 해주니까 내가 잘난 줄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야 너 이제 질린다 나 전남친 보고 싶다 이랬다가 진짜 크게 대었죠 개 멍청했다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5번 나는 남자인데 이 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저랑 평소 친했던 여사친이 있는데요 몇 년 전이죠 그때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맨날 연락만 하고 헤어지길 반복하는 거 그러다 하루는 이런 연애가 너무 힘들다면서 이제는 푸근하고 착한 나이가 있는 오빠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오지게 징징거리길래 착한 형 한 명 소개해줬더만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당일에 바로 잠수로 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백화점에서 정장을 팔고 있는 그 뭐지 내가 남자지만 같은 남자가 봐도 참 잘생긴 6살 연아한테 팍 꽂혀가지고 지 혼자 썸을 타다가 하루는 둘이 술 처먹고 워나잇 한 뒤에 바로 팽닥했어요 내가 아니다 이놈은 진짜 아니다 라고 몇 번이나 조언을 했는데 진짜 이건 뭐 동네 똥개가 짖는 건가 이러면서 똥으로도 안 뜯더라고 여하튼 전화로 그 놈 쓰레기라면 욕하고 엉엉 우는데 글쎄 내가 봤을 땐 지가 훨씬 더 거지 같았어 6번 맨날 똥차만 만나는 애들 특징 추가 주위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또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야 니 남친 완전 깽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좋다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시커밤고 엉엉 울면서 뭐야 난 왜 자꾸 똥차만 꼬이는 거야 이랄지 왜긴 왜야 니가 정화조니까 그러는 거지 7번 그러니까 똥파리가 똥에 꼬이는 거랑 같은 이치다 뭐 그런 건가 그렇구만 정말 희한한 게요 남친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던 애들은 다음 남친도 꼭 때리는 것들을 골라서 만나더라고 내 친구 중에 딱 두 명이 일었는데 맨날 일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왔는데 계속 맞아 계속 만나 네 댓글 보통 일진 양아치 상이죠 그런 상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남자 혹은 성격이 되게 사나운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런 남자를 만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초식남처럼 순하고 착한 남자들한테는 남성적인 매력을 전혀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팔지꾼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 돼 말한다고 듣냐 걔들이 3번 노예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종년 DNA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행어 탔던 적이 있죠 왕의 DNA 이전에 왜긴 왜야 사람 보는 눈깔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확실히 그런 애들 주위에 보면 어쩜 이렇게 죄다 그지 같고 양아치 같은 것들만 잔뜩 모여있더라고 신기해 5번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남친이 자기를 때리고 또 나중에 사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그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쳐박혔다가 하니까 바로 이거 이 감각에 중독이 된 거야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지가 지금 무슨 위대한 천년의 사랑을 하는 그런 거지같은 착각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6번 나 아는 애도 이랬어요 근데 타인한테는 겁나 잘하거든 이상하게 자기 사람한테는 되게 박한 스타일인 거야 특히 남친한테는 진짜 미친냐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더라고 처음엔요 얘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계속 화를 내니까 근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조용히 조금 오래 지켜보니까 얘는 그냥 사람 속을 계속 긁어대고 확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해서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는 진짜 착한 남자를 만날 거라고 다른 친구가 다니는 교회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성공했지 교회 오빠를 만나더라고 그런데 그 착한 교회 오빠한테도 싸대기를 쳐맞았어요 그 남자 엄마 아빠 형 누나까지 정말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서 싸대기를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에 부모님도 교회를 못 나가게 됐죠 정말이에요 이쯤 되니까 와 오죽했으면 때렸을까 싶어 주님의 일격 9번 이거 100% 공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싫다며 진리하고 재미없다고 반대로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다 거지갖고 쓰레기들이야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 뭐야 일부러 쓰레기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10번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또 착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지들이 위인 줄 알고 만만하게 보니까 갑질하다가 차이는 거지 뭐 11번 왜냐하면 나쁜 남자들이 대부분 잘생겼거든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나쁜 남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쁘기까지 하면 연애 자체가 불가능해 12번 나 20대 여자인데 우리 회사에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되게 성실하고 착한 남자들은 다 여친이 없거든요 근데 싸가지 없고 담배 뻑뻑 피우고 사람들 막 대하고 말도 막 하고 약간 불성실한 그런 남자들은 거의 다 여친이 있어 뭐 내가 볼 때 외모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13번 좋은 남자를 놓치는 애들의 특징 주변에 좋은 남자가 하나도 없어 왜? 사람은 결국 다 끼리끼리고 유유상중 이러니까 애초에 좋은 남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 수준이랑 비슷한 것들만 모여있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따지고 보면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론 그런데 잠시 후에 올라올 영상은 이론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실전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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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